그 앞에 언니 오늘 처음 온 언니 도전 돌았다니까 누가 맥주 안 쏘냐고 그랬잖아 도전 들어갑니다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습니다 왜 그냥 왔어요? 그냥요 오늘 무슨 날인데요? 그냥요 그냥요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? 그냥요 백수 백수 맨날 백수래 어떻게 백수 이제 탈피해야죠 이제 올해 연습도 있으신데 조남이 참 특이하세요 그죠? 조남이 신교수님 나오셨어요 신교수님 이름이 누가 이렇게 교수님이라고 이름 줬어요? 누가 줬어요? 그건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? 네 언니 들어가세요 네 살펴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맥주 한 병 쏘대는데 그냥 가시네 쏘대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언니가 다음에 또 오신대요 네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? 아니요 지지에게는 불러줄 노래 불러줄 노래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네 같이 오신 분들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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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밖에 없어 네 사랑했던 그 말 그것이 돌아온다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다 해 놓고 해 영어 아.. 목숨을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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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이젠 더 이상 저의 손을 이제 더 이상 믿어서 다시 한번 찾다 자 이분이 상처를 크게 당했나봐 아니 갑자기 노래 부르다 말고 울먹해줘서 그냥 내려가 버리시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.. 자 어차피 원더우먼 출동을 할건데 마음이 아프네 상처가 아주 큰가봐요 상처가 커요? 네 네 많이 큰가봐 네 이만큼 이만큼을 뺀 나머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언니 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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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